자세한 가수 그리고 개인적으로 12년만의 장성위를 마신한 가수 기념이 12년만의 다른 나라에서 시인 가수가 되어버린 가수 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속을 굴러보면서 굉장히 안 편을 금할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관객들 중에 생각보다 중장면집 관객들도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외국 방역끼리 좀 계세요 지금 How are you doing tonight? This is Sai from Korea. How are you tonight?